드디어 이제 변경해지면서 앉아도 되겠네. 이게 집이 이렇게 변해버렸네. 이건 생각보다 멋있네 집이. 와 그 집이 이렇게 변해버리네. 이제 집이 다 됐잖아. 떡이지. 떡을요? 장 그런 데 가봤었냐? 엄청 다녔죠.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맨날 시장 다녔. 우리는 마트 세대가 아니야. 마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야. 우리는 시장. 시장 세대 시댁 시장. 떡 이런 거. 직접 바로 이 사람을. 여기 오랜만에 가보지 이런데. 거의 처음. 거의 이런 데 알아봤어요. 알아봤어? 직접 이렇게 내려오는 거. 그래? 가리떡 내려오나요? 떡 맞춰놓은 거 있잖아요. 떡 좀 돌리려고요. 어떤 떡 맞췄어요 감독님? 가래떡. 가래떡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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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오셔가지고. 축하드립니다. 그러면 하는 김에 고수하나 굿 같은 것도 하시죠? 뭐 이거 와서 이거. 무슨 소리 안 하세요? 그건 무슨 소리? 그래도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. 고수하면 네가 어떻게 좀 준비해 봐.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? 뭐 먹어요? 가래떡 어디 있어요? 지금 빼요. 빼야 돼요? 뜬근할 때 먹으면 맛있어요. 나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. 굵기를 봐야 돼? 가래떡은 이만한 거든. 이걸로 빵을 맞아 봐야 돼. 빵을요? 어 나오는 걸로 바로. 찰싹 하는지 이게. 찰진지 아닌지 봐야 되거든. 찰도에 밥이에요? 어? 뭐야? 뭐야 이거? 이렇게 해서 바로 넣으면 떡이 나온다고? 이건 뭔데요? 쌀가루를 빻아서. 쪄 버려. 네 쪄요. 아 쌀을 쪄서요? 네. 아닌데? 쪄서 가래떡을 빼는 거예요. 오 그게 가래떡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? 어디로 나와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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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가래떡이 아닌데 그게? 네 이게 가래떡이에요. 지금 이거 나오는 거 그대로 받아 먹으면 맛있겠다. 오! 아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으로 해서 더. 네. 아 밀착되게 하는구나. 아 오! 우리는 세 번을 떼요. 세 번을? 네. 요걸 또 다시 한 번 또 넣어요? 네 또 넣고 또 넣고 해서. 이제는 쫀득쫀득하게. 네 쫀득쫀득하기로. 세 번째는 이제 잘라서.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먹을 수 있게 그럼. 오! 이야 손이 많이 가네. 종민이가 이거 가래떡을 그렇게 좋아하는데. 가래떡하고 딱 절편. 하얀 떡 딱 두 개 좋아하거든요. 다 됐어요? 네. 이거 언제 먹어요? 우와! 우와 wel JOIN. 완전 여인에게 나는 먹을게. 이거 맛있어요. 좋아. 아 떡. работает. 네. 나왔다 시루떡. 음~~~ 우와~~~ 이때 조 nose시면 안 돼. 이트로 종합을 넣지 않ούμε? 와 짱이다. 어르신들이 이거 시럽도 엄청 좋아하세요. 아 좋아요. 먹어봐야지. 눈떼줘.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. 맛있겠다. 아버님이 칼 좀 쓰시네. 먹어. 아니 안 됐어요. 뜨거워요. 뜨거워요. 팔이 엄청 달다. 와 팔이 엄청 달아. 아 말리네요. 진짜 달다. 솔팡 온다? 준비를 했어요. 글자 어땠어요? 지금 우리가 해드릴게요. 제가 원하는 거 해 줄 수 있어요? 예 해드리죠. 뭐라고 하시려고요? 내가 거기 있잖아. 머릿돌 써 있는 거. 코제? 코제. 코제만 쓰시면 되죠. 자기 집 마련을 했다는 그 기쁨. 그리고 이 아주 허물어가는 그 페라 같은 집이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. 그리고 이게 너무 예쁘고. 기존사진. 야 그래도 이게 두 달 만에 집이 다 이게. 야 그 집이 이렇게 변해버리네. 야 그 집이 이렇게 변해버리네. 야 그 집이 이렇게 변해버리네. 와이프다 한번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를. 아 여기가 폐가야? 이게 무슨. 이게 갈 건데. 이래가지고 계약한 거다. 아이고. 집들이 하기 힘드네 이거. 어? 아니 무거워 죽겠는데. 농구 거기 어딨다는 거야. 아 진짜. LemonVI. 아. 에디 나아한uzu. 맛있같아. 네.